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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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근데 아오리가 원래 여름에 먹는 음식인데 잘 모르겠어서 썸머킹이라는 종자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같은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오리랑 맛이 비슷해. 새콤달콤하게 그리고 자두 자두도 응 내가 이거 하나 먹을테니까 너도 이거 하나 먹어 응 맛있어요 이거 먹어 그리고 그리고 너 주려고 내가 오미자차 우미자차 한잔 갖고왔어 그러게 우미자는 우리나라만 먹으나? 응 다섯가지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준비했거든 이것도 마셔 마셔봐 어 먹어봤어? 맛있지? 어 먹어봤어? 내가 그거 먹어보고선 맛있어가지고 응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그럼 우린 콩 한쪽도 나눠먹는 사이인데 응 어 그럼 오늘 내가 이 넉클렌징 먼저 해주고 이렇게 모공 속까지 좀 깨끗하게 화장 지워주고나서 열도 좀 내려주고 그렇게 해볼게 응 중간중간 스크럽도 해주고 어때? 받을만하지? 잘왔지 오늘? 응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응 일단 내가 너 클렌징부터 좀 지워줄게 클렌징 오일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클렌징 오일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클렌징 오일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오일을 써봤는데 이제 오일을 써봤는데 프레임 어묵 엥 이쪽도 왜이래 안 써봤었어? 아 그렇구나 나는 니가 이 화장을 많이 쓰다볼래? 이 화장을 많이 쓰다듬어요 이 화장을 많이 쓰다듬어요 그럼 이렇게 오일이 됐으면 이거를 유화라는 걸 시켜줘야되거든 기름이잖아 오일이니까 그냥은 안지워줘 누르면 그치? 그래서 유화라는 걸 시켜줘야지 좀 더 모공 속까지 잘 깨끗하게 식혀나가거든 응 되자 그러면 일단 일단 이렇게 다 넣은 물에 살짝 물을 적셔 살짝 물을 적신 다음에 한 번 더 마사지를 해주는 거 응 약간 클렌징 밀크로션 약간 밀크로션 약간 밀크로션처럼 이렇게 좀 뿌연색으로 유화가 되지 이렇게 이렇게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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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굴리듯이 그렇지 공 굴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유화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세척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가 얼굴을 그 다음에 이제 니가 얼굴을 씻고 오면 더 좋을 거 같아 맞아 이게 유화가 잘 됐으니까 잘 씻길 거야 응 나도 손 씻고 올게 응 어? 채소하고 왔어? 어? 이거 그럼 수건으로 닦아 내가 닦아줄까? 그래 뚝뚝뚝뚝뚝뚝뚝 그럼 이제 내가 모공 속 사이사이까지 클렌징이 되도록 맞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이렇게 파란 알갱이가 있거든 보일려나? 파란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 모공 속까지 잘 들어갔도록 해줄게 이쪽도 모공 속까지 너무 오래하면 안좋아 이 정도로 했으면 일단 이렇게 모공 숙소까지 클렌징을 해줬다면 이제 너무 건조해지지 말라고 프로필스 프로필스 성분이 들은 저번에 손 마사지했던 꿀에 들어있는 성분 있잖아 그게 또 함유되어있는 클렌징 제품으로 한번 더 이것도 폼클렌징이거든? 폼형태니까 이제 한번 더 마사지를 해준 뒤 조금 영양을 채워가지고 얼굴 세정 한번 더 하고 오는걸로 하자 탑 심각 캤 피고기 설탕 금방 비닐 자 이렇게 하고 손에 붙여서 아! 맞다! 야 이거는 손으로만 하는게 아니야 봐봐 짠 귀걸이 살짝 물을 묻혀주는거야 됐 내가 아까 뿌얀물 버리고 세물을 받아갔어 이렇게 살짝 물을 해무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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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렸을때 응 맞아 애기 때 풍목욕하는거 좋아하잖아 그럴 때 우리 어렸을때 맞아 애기 때 그럴 때 둘 우리 어렸을때 이렇게 커서 내가 화상을 지어주고 있어요 알겠다 이렇게 충분히 대주면 역 그리고 콤픈이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나지 응 황크림 재질인데 이렇게 일정하게 응 보자 네 얼굴이 다 내가 이만큼이나 다 대단한 거품을 주겠습니다 네 이 이거는 소리도 들으시면 촉감이 대박이야 아주 거품을 닦아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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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얼굴에서도 이왕큼 나왔겠다. 대박. 완전 수풀리반죽처럼. 맞아. 모랜같아. 이렇게 물에다와도 그러네. 음. 그러니까 좀 꼼꼼히 씻어. 음. 응? 어. 꼼꼼히 씻고 왔어? 아 이거 셀 수가 없어. 응. 자. 음. 음. 아유. 아유. 예쁘졌네. 야. 야. 그래도 너. 조금. 열이 내려간 것 같다. 음. 그러게. 맞아. 휴가 갔다와서. 그래서 이거 없나봐. 음.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열을 내려준거잖아. 근데. 또 네가. 좀. 잘 빨개지는 피부다보니까. 어. 이 열을. 조금. 지금 내려놓은. 체온을. 어. 그래서. 지금 내려놓은. 그. 체온을. 얼굴. 체온. 응. 얼굴은 좀 시원해야 된다고 하잖아. 맞아. 몸은 따뜻해도 얼굴은. 좀 시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거기엔. 또. 이거만 안겼거든. 네. 잠깐만. 이게 뭐야. 그치. 이게 뭐야. 그치. 너. 알로에 좋다는건. 벌써 드롭긴 했구나. 어. 맞아. 맞아. 두한두결이라고. 음. 음. 발은 따뜻해야해도. 얼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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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에. 100%. 그리고. 안 좋은 성분은. 하나도 없는걸로 준비했거든. 음. 듬뿍. 듬뿍듬뿍. 발라줄게. 흡. 아. 음. 아.. 응. 흡. 으.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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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시원해졌지? 그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때? 오늘 모공청소 제대로 됐지? 응. 그러게. 다음에 또 와. 다음에 오면. 내가 또 그때는 모공 속속까지 박혀있는 그 블랙헤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없애줄게. 그래. 그래. 이번에. 너 얼굴 이렇게 익은거 보니까. 휴가 가지 말아야겠다. 난 그렇게 익는게 싫거든. 네. 농담이고. 다음에 또 놀러오면. 블랙헤드. 확실히 정리해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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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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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